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답니다.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 제이디빈 인사대입니다. 예 제가 1불을 올리고 곧바로 2불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평상시에 연락을 안하던 친구가 그것도 그럴 놈이 아닌데 이럴 놈이 아닌데 갑자기 스테이크를 사준다 그래서 그래서 사주겠다 뛰쳐나와라 그래서 뛰쳐나가서 친구하고 스테이크를 먹고 집으로 와서 다시 실시간 견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아스럽더라고요. 하여튼 2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 이어서 2불을 올리는데요. 제가 1부에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시트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많이 넣는 옵션인 메모리 시트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 이지 억세스 가죽 시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최상위 트림인 스페셜을 가야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넣는 옵션이기 때문에 노블레스나 아니면 프레스티지에 딱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현대기아가 그런 거에 또 양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시트팩은 최상위 트림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마스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제가 카 매니저분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제가 카 매니저께 말씀을 드렸죠. 나는 저는 옵션의 바다에 빠지고 싶다. 옵션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SM6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리트림. 그러니까 아리트림이 최상위 트림인데 에리트림을 구매했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만약에 타이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좀 더 돈을 내고 좀 더 부담이 가더라도 아리트림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견적받을 때 옵션에 바다에 빠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2.0하고 2.2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2의 옵션을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2.2 스페셜보다는 200만원이 비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형광펜 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트팩하고 스마트 내비게이션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65만원은 들어가 있고 추가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제가 형광펜으로 그냥 체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전용 하이그로시 기어노브하고 반펀칭, 스티어링 휠,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프리미어팩이죠. 마스터를 선택해야만 이 프리미어팩의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팩이 어떤 거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팩. 정말 고급의 끝판왕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하고 운전석 전동이죠. 전동입니다. 익스텐션 시트. 이게 이제 허벅지를 감싸주는 시트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장거리를 뛰거나 허리가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4회의, 럼버 서포트, 동순석은 2회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뭐 이거 좀 고급스럽죠. 다이몬드 퀄팅 시트, 그 다음에 소렌토 차명 자수, 전용 우드그레인, LED 조명 도어스커프 이런 고급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 마스터를 선택해야지 고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2.2, 마스터 2.2로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부에 설명해 드렸지만은 굳이 4륜구동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심 위주의 주행을 하기 때문에 2륜구동으로 만족을 했고요. 7인승. 그리고 이제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팩, 그리고 이제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비 8만원 추가가 되고 하이테크 업,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가격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일단은 뭐, 뭐, 할인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소렌토의 실시간 견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할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그거를 보시면은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신형이기 때문에 할인되는 건 없다. 근데 뭐 세이브 오토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다른 소렌토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활부 조건이 괜찮더라고요. 활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특별활부라고 해서 3.2% 요즘에 은행권이나 카드사 자동차 대출이 3.5%가 넘어가기 때문에 3.2%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60개월 고정금리로 2천만 원을 이용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36만 1천 원 제가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이 카매니저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통닭을 먹을 때도 항상 양년반 후라이드반 그래서 카매니저께 반반 그래서 반은 활부로 반은 이제 일시불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출고까지 비용이 이제 2,035만 원이죠. 세금 포함되기 전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활부로 2,000을 하고 세금이 한 282만 원이 나오는데 이쯤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 잡비 그래서 이제 취득세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2,318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토탈 비용은 4,310만 원인데 제가 여기에서 플러스 35만 원을 왜 했냐 제가 이제 옵션 선택을 할 때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프리미어 팩 95만 원인데 요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제가 선택해야 될 거는 이거죠. 제가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해가지고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은 2.2 마스터에 요거죠. 프리미어 팩 그리고 19인치 휠을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착각해서 안 넣어서 3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플러스 35만 원이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세는 57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렴이 13.2로 해서 도심 12 고속도로 15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2.2 아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게 2.0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면제가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안 나오기 때문에 2.0이 메리트가 있고요. 2.2 같은 경우에는 19만 8천 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15만 원이 2.2가 비싸기 때문에 35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가 좀 더 힘이 좋기 때문에 2.2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최신 운전 안전 사연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된 건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죠. 제가 형광펜 칠한 게 이제 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하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후축방 충돌 경고 이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이것도 이제 뭐 제가 형광펜 표시한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후속 승객 알림인데 요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뭐 판사 부부인가요? 미국 가가지고 여름에 애를 이제 뒤에다 이제 뒷좌석에다 이제 아이를 방치하고 무슨 뭐 쇼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경찰한테 적발이 돼서 이제 끌려갔죠.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어떤 안전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옵션들은 이 소렌토보다 하위 차량에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제 비상등이 그러니까 이 경고음 그러니까 문자메세지는 이 UVO 이... 이걸 가입한 사람에게만 문자메세지가 발송된다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안전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폭넓게 적용하면 좋은데 UVO를 가입해야지만 문자메세지가 발송된다. 이게 좀 아쉽고 이렇게 최신 운전 안전사항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어... 정말로 제가 오늘 그... 소렌토... 제가 견적받은 건 5월 4일인데 제가 오늘 소렌토에 이제 실시간 견적을 올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렌토를 이 산타페 보다는 좀 더 좋아합니다. 좀 더 남성스럽고 디자인이 좀 제가 좋아하는 좀 근육질의 어떤 그런 남성인 것 같고 이 산타페 같은 경우 약간 중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중성의 이미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소렌토에 좀 더 정이 가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소렌토 실시간 견적을 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는 외제차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아우디를 한번 견적을 낼 생각인데요. 아직 어떤 모델을 견적을 낼지는 제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팔리고 많이 인기가 있는 아우디의 어떤 모델을 실시간 견적을 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부족하고 많이 버벅대고 많이 지식이 모자라지만 하여튼 이 견적 받을 때만큼은 정말 열심히 받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이 견적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파이팅!